지난주 매우강팀 레드캐스퍼스를 상대로 호투를 펼친 삼성 출신 한정환 선수입니다. 개천은 야타코 출신의 구진호 선수 인사성 밝은 첫 타자는 6불로 원아웃 투수 옆을 스치며 저단타를 만들어내는 동대문 별들 DM스타즈 은유라빠의 타석 렉가드에 튕긴 볼이 빠진 틈을 타 1루 주자가 부드러운 슬라이딩으로 1루를 스트레합니다. 베이스 온볼로 주자를 내보내고 맞이한 우한투수의 타석 투수 키를 넘기며 쇼세글러브에 굴절되며 하염없이 뒤로 빠지는 볼에 무상의 모든 주자들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어? 왜야 중계 플레이? 잡았으면 아웃인데 놓치고 마는 써드이란기 선수 왕빈자 3파점 미아점의 타석 평범한 쇼 땅 힘을 내요 미스터손 살짝 슬라이스 먹은 볼이 우측 담장을 맞추며 아쉽게 2루타가 됩니다. 열정을 모아 하지만 삼진 끄덕했어 끄덕했어 좋아 끄덕만 하고 들어가면 안돼 열이 쓰신거 아니야? 아 괜스레 나시면 어떡해요 아 진짜 아 열 체크해 열 체크 아 열 체크 아 형 빨라 배대구 출신 그 야구선수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안 가리켰을거 아니에요? 아 공이 안보여 진짜 공이 안보여 여기 오늘 낮에도 게임있고 요즘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또 새로 여자친구분 형수님 생겨갖고 몸에 힘도 없고 이유가 한 열두가지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아트쇼시거든요 언제나 새롭게 살아가는거죠 언제나 휘문고 출신 전지훈 선수의 타석으로 최강의 스계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히트 좌풀로 원아웃 무시무시한 프로 경력의 낮풀 크게 헛떨며 삼진으로 물러갑니다 이번에도 낮풀 좌풀로 이닝이 마무리됩니다 투수가 가라꼬 출신의 너클블럭 김경돈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히트 좌중강기 포커스 와우 중전수가 끝까지 대시하여 잡아냅니다 빗맞은 삼당 빠른 송구로 구아웃 주심이 기록실에 비디오 판정을 요청합니다 그럼 판독 들어가 볼까요 바로요 바로 아 발이 붙어있네요 아 삼당 볼 아 글러브 바닥에 한번 튕겨나오는데 다시 빠른 송구로 수리아웃을 만듭니다 아 진짜 진짜 너클블리 옆에서 봤을 땐 아리랑인데 아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진짜 아 진짜 너클볼이랄까요? 아 저만 알고 있지 이거? 아 아 꽤 안 보이나? 아 진짜 너클볼인데 이거 진짜 너클볼 맞아요 어 맞아요 진짜 너클볼이에요 너클볼 너클볼 완전 좋아 되게 많이 좋아 아 콩이 이렇게 회전하는데 왜 나만 모르죠? 아 진짜 떨어져 포크볼 아 그 너클볼 왜 나만 모르지 아 아 그거 놓쳤는데 다시 던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글러브가 새건데 아직 길이 안들렸어요 결심이 튕겨요 아 오늘 두번째 쓰는 글러브라 아 아 핑계가 열두가지 중에서 점점 많았는데 저는 한 열다섯가지 갖고 있어요 하하하하 차에 첫번째 그 덕목은 핑계가 깔려있어요 우리 뭐 프로도 아니고 어 비출들이 핑계라도 들고 야구하는거죠 갔다 갔다 나이스 투수정면 아 아 아 원아웃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투나싱 드라이 삼겐 아 아 그런데 좀 멀어보이네요 어찌됐든 투아웃 오케이 투수키를 넘기며 안타를 만들어내는 구진호 선수입니다 아 네아이 높이 뜬 볼 유격수 플라이로 이닝이 교대됩니다 플랜 B로 갑자기 바꿨나요? 아 저희 정환이가 저번주에 공을 좀 많이 던졌더니 조금 지금 팔꿈치가 생각보다 회복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굳이 선수 무리시키는 거는 뭐 안 좋은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 저희 이제 최강 너클볼로가 있기 때문에 믿고 갑니다 선출이고 뭐고 김경돈 투수의 너클볼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덤비면 다들 땅볼을 치고 말더라고요 하지만 두종을 읽었는지 안타를 맞습니다 거기에 중견수의 실책으로 볼은 하염없이 굴러갑니다 오 송우 킨대요 잡았나요? 하지만 또 볼을 튕겨내며 세입이 됩니다 커브사인 너클사인 아우트 속구 다시 너클 스윙 손질을 잡아댓는 너클볼로 김경돈 선수입니다 짧은 3루 땅볼 빠른 송구로 코아웃 3,4부에서 볼 수 없는 볼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히트 히트 다시 한 번 망타당합니다 하지만 중견수 최희혁 선수의 수비로 3아웃 2루니 마무리됩니다 얘는 쉬운 거는 잘 못 잡고 어려운 거 잘 잡네 어우 지금 무실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 대단하신데요 아닙니다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아 손에서 볼을 놓치고 마는데 뭔가 불안한 느낌이 밀려옵니다 상타자 상타자 센터 앞에 떨어진 볼이 안타가 되고 수비가 우물쭈물한 사이 빠른 발을 이용해 2루를 받는 순진한 비출 아니 순수비출 민준홍 선수입니다 이거 1번에 하라고 없어 아이씨 아이씨 수수 발목 옆에 스치는 원히트 안타에 2루 주자 민준홍 선수가 빠른 발로 첫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안타의 주인공 역시 순수비출 서영호 선수입니다 볼을 놓치 틈을 타 2루를 스틸합니다 아 아우트 흘러가는 볼에 삼진을 당하네요 깔끔한 중안으로 또 한 점을 따라갑니다 첫 타석에 어이없는 삼진을 당한 무시무시한 경력의 나풀 히트 3루키를 넘기며 라인선상을 타고 계속 크루는 좌월류리타로 또 한 점을 따라갑니다 홈런치기 전까지 이름을 공개하지 말라고 부탁한 나풀 선수입니다 마찬가지 어마무시한 나풀 살짝 꼬다리 맞은 볼이 좌안이 되며 한 점을 또 추가하여 5대4 덕미까지 쫓아가는 최강 SJ 감독인 은율아빠가 올라와 마운드를 진정시켜보지만 두 명의 타자를 연속으로 볼레스를 해주며 주자 만류의 위기를 맞은 디엠스타즈 높이 뜬 볼 중위풀이 되나요? 어우 강력한 선구로 주자가 들어오지 못하네요 아 그런데 이게 뭔가요 오늘 두 개의 에라로 대량 실점의 빌미를 제공한 대제고 출신의 미스터손 소년성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제대로 밀어찼네요 우익수를 넘기는 한타로 주자 두 명을 불러들이며 드디어 역전에 성공합니다 와우 근데 홈송 구하는 저 선수는 뭔가요? 강타자 히트 깔끔한 중환으로 또 한 점을 불러들이는 문준홍 선수입니다 문준홍 선수입니다 너무 손급해져서 천천히 하라 천천히 하고 잘 치니까 승벌로 들어가지 말고 포벌려도 되니까 여유 있게 하라 하지만 또 한 번의 볼레스를 해주며 다시 만류의 위기에 꼬꼬마 최희혁 선수의 타석 스윙 아쉽게도 삼진이네요 잘 치는거야 원래 잘 치는 분들이야 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비야 나이스 비야 나이스 비야 나이스 비야 느리게 느리게 1, 2, 3, 4 1, 2, 3, 4 1, 2, 3 잘한다 시작한다 가자 가자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2, 3 2, 3 2, 3 2, 3, 4 2, 3 1, 2, 3 2, 3 3 1, 2 1 1 2 1 1 2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레슨 시청도요